화산지역의 특색있는 요리를 만났다. 화산지역의 특색있는 요리를 만났다. 화산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돌, 응회압이다. 식사시간에 맞춰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불속에 두면 돌의 온도는 800에서 1000도 정도가 된다. 도미, 쥬치, 가리비, 신선한 야채들, 그리고 삼나무통이 전부다. 도미, 쥬치, 가리비, 신선한 야채들, 그리고 삼나무통이 전부다. 불과 2, 3분 정도. 뜨거운 돌만으로 이시야끼는 완성됐다. 도미, 쥬치, 가리비, 신선한 야채들의 특색이 전부다. 도미, 쥬치, 가리비, 신선한 야채들의 특색이 전부다. 도미, 쥬치, 가리비, 깨지, 깨잎이 전부다. 도미, 쥬치, 가리비, 사는 야채들의 특색이 전부다. 이곳 오가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이시야끼. 무척 즐거웠다.